오늘부터 유한일서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귐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그런 사람으로 라는 시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 사람 하나가 세상의 전부일 때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이 따뜻하고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빛나던 때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비바람 거센 날도 겁나지 않던 때 있었습니다 나도 때로 그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런 사람으로 라는 시를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생각은 나의 삶에서 나를 가득 채워주었던 소중한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에 올라와서 함께 공부를 했던 동기 선교단체의 선배형 그리고 나의 영적 멘토가 되어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저와 함께 12년째 살아가주고 있는 사랑하는 저희 아내 등등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참 많은 사랑과 위로와 배움과 도전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저와 마찬가지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고 또 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겠죠 그만큼 누군가와의 만남과 사귐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만남과 사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고 보게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이 만남과 사귐이 동일하게 있기를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는 이 사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문안인사보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간증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던 존재를 표현하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도 소개가 너무나 비슷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즉 자존하시는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 존재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존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굽니까? 신적인 존재만이 태초부터 자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태초라고 하는 무의 영역 속에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놀라운 것은요 이 생명의 말씀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신 이분은 더 이상 추상적인 존재 영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 존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허구적인 대상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초반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추상적이거나 허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보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분과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병든 자를 치료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신뢰받았던 제자 스스로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과의 그러한 사귐은 이 요한의 인생을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바꿔버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어부의 인생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아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도 사도 요한은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놀라운 경험과 간증을 증언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누리면서 1장을 읽으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 그게 뭘까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오로는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공동의 관심과 공동의 목적을 기초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결혼을 이야기할 때에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그냥 적당한 사회적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와 정말 친밀함이 있고 정말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그 관계가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사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었던 이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셨고 아담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니고 계셨고 함께 그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문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사도요하는 지금 이 잃어버렸던 사귐의 축복이 다시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유심히 관찰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요하는 이 사귐의 관계를 가장 먼저는 우리와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우리와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귐의 현실적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이 스스로가 훈련을 받고 공동체를 섬기고 성경을 깨닫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어렵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문은 1차원적으로 사실 인간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새가족부에서 만났던 사람들, 리더들 셀에서 만난 선배들, 후배들 또래 친구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교회에 와서 굉장히 빠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빠르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귀고 만나더라는 거예요 또래 모임 안에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신앙으로 교제하는 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그 영적인 사귐의 단계로 넘어가기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유아는 긴 세월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적 사귐의 일반적인 원리를 깊이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아의 이 요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주신 은혜, 내 공동체에 있는 축복이 또 다른 사람의 소유로 확장되는 걸 꿈꾸는 건 나의 사귐이 다른 사람의 사귐의 기초가 되게 하는 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히말라야를 등반하기 위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히말라야 고산족에 살고 있는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한 짐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히말라야에서 살았고 그곳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대의 모든 준비의 상황들 그들의 일정과 루트까지도 이 세르파의 손에 굉장히 중요하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등산가들이 자신이 목표했던 그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어쩌면 이러한 영적인 세르파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 그리고 내가 서보았던 그 영적인 히말라야 위에 새로운 영혼들이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함께 걷고 그 사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인 사귐과 동행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까지 말할 수 없는 부단한 노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취미나 여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내 장점과 특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터놓을 수 있는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대화가 있어야 그 친구와 정말 깊은 우정과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하는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하는 하나님을 지금 빛으로 묘사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어둠이 없는 찬란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빛이에요 디모델 전서에도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암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델 전서에서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면 반대로 어둠이라고 하는 대조적으로 빛과 대조되고 있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영역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단의 영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해요 행하다 라고 하는 헬라오 단어의 뜻은 걷는다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동사는 현재의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다시 해석하면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존재는요 빛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빛보다도 어두움에 살았고 빛보다도 어두움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빛 가운데로 너희가 조금씩 조금씩 걸어서 나를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 5장의 8절부터 11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내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빛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어둠의 길로 가는 것과 빛의 길로 걸어가는 것 요한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미거니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리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어둠의 길을 제시하고 유혹해요 세상이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를 틀어 놓고 여기가 빛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토인들이 지금 이 6절과 같은 현상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은 어둠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그 방향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둠에 빠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을 다 지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 그 생명의 길로 그 빛의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이 핵심 이 사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요소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해졌어요 죄는 사귐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렸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엄청난 장벽이 들어섰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선물로 드린다 해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일평생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나의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귐에 그 어떤 보상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 사귐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그 희생의 재물되심으로 말미야마 그분의 그 완전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야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졌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분의 그 희생재물되심으로 인해서 그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사귐의 핵심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지금 내 삶에 이 예수님과의 동행함과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 지성소에 휘장이 막혀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타 종교에서 구원이 불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얼마든지 신적인 방향을 소망할 수 있고 선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참된 구원도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귐의 필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귐을 더 깊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이 청년의 때에 더 알아가고 더 만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귐의 방법은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유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기만이라는 덫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8절과 10절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두회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캠퍼스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 중에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 속에서는 나는 어쩌면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단순히 사회법과 도덕법으로 국한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관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이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양심과 윤리와 도덕 하나님이 이 땅에 살기로 원하시는 그 방법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서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의식으로 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직접적인 찔림을 느꼈을 때에만 나오는 영적인 열매로 회개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며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수고와 애쓰음이 없는 너무나 쉬운 한마디와도 같아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를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꼬집으면서 우리를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이 자각은 결코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거나 위축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과 같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 회개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의 신앙에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자리 잡게 돼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귐이라는 것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관계적인 갈망과 갈증들이 다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고요 내 마음에 평생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요 정말 내 아픔과 상처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내 삶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사귀고 싶어하는 그 관계적 갈망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아요 여러분 그 사귐의 갈망을 사람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사귐을 누려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토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과 코이노니아적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친밀한 관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그 코이노니아적 관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빛을 향해서 걸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토를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